우리 1번 문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되어있어. 그러면은 이 문제는 그냥 딱 보면 한 3천면 정답이 나와야 돼. 3천면. 왜 그러냐? 얘를 딱 봤을 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문제가 이 도형을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봤었을 때 나올 수 없는 게 뭔지 물어보고 있거든. 근데 얘는 왜 딱 보면 3천면 정답을 알 수 있냐? 얘를 보자마자 얘가 눈에 띄면 알 수 있는 거예요. 얘는 원통의 key point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. 왜 원통의 key point냐면 말이야 이거야 이거. 보시면 이 원통을 보게 되면 원통을 만들어볼게. 만들어보면 원통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. 이렇게 만들어졌어. 그럼 얘는 원통이야. 맞죠? 원통이야. 얘는 정멸로 딱 보면 원통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보이잖아. 원통은 말이야. 1로 봤을 때 원이지만 1로 봤을 때는 사각형으로 보인다는 게 핵심이거든. 무슨 말이냐. 이 문제는 딱 보게 됐을 때 원통이 있어. 원통이 1로 봤을 때는 정멸을 봤을 때 원으로 보일 거야. 원으로 보일 거야. 그런데 위로 봤을 때는 원이 아니라 각으로 져야 된다. 각으로. 얘는 원으로 져 있잖아. 딱 보자마자 3번이 4번이 정답이라는 거를 5초만 알 수 있어야 돼. 각이 져야 되기 때문에. 그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형태의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1번 문제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.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냐면 뭐가 key point냐면 이게 key point냐. 이게.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육면체 그려볼게.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. 사실 정육면체가 입체적으로 그릴라 이렇게 그리는 거지. 얘를 딱 정면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사각형이 보이는 게 맞아. 사실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얘를 보이게 하는. 그리는 거랑 똑같거든. 얘도 뭐냐면 딱 정면으로 보게 되면 이게 보이면 안 돼. 이게 보이면 안 돼. 근데 얘는 그게 보이잖아. 그렇죠? 그럼 딱 3개를 지울 수가 있어. 그럼 2개만 남아. 2개 가운데 갈라졌으면 갈라지는 정답 2번이라는 걸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. 항상 이런 유의 문제는 포인트가 뭔지를 빨리 잡고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.